자 강한 탑 네 좀 초반에 좀 잘 가져가야 될 것 같네요 심현주의 공격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또 시너지 효과를 복식해서 냅니다 강한 탑 스피드로 마침표를 찍 스코어는 4대1 김하영의 서비스 직선 뽑아봅니다만 윤호빈의 공격은 기놓습니다 김하영의 서비스 스코어는 6대2입니다 석점차 아 네 있는 대한항공 이유진의 서비스 심현주의 리시브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이번엔 김하영의 서비스 네트 맞으면서 렛이었습니다 스코어는 8대5 자 이유진 선수가 조금 멀리 떨어져 스코어는 9대5입니다 김하영의 서비스 이번에도 윤호빈 선수가 득점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10대5 게임 포인트 미래에셋증권 완벽하게 지금 김하영 선수 볼을 윤호빈 선수가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게임 포인트 미래에셋증권 10대5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이번에는 대안 게임 포인트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김하영의 기습적인 코스로 득점을 만들고 이유진의 서비스 깊은 윤호빈의 서비스 심현주 탑스패너로 득점을 좋은 공격을 보여주네요 조금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심현주가 깊은 코스 숨기 선수들 이유진의 서비스 성격 frick 대안항공 대안항공 백핸드로 밀어넣으면 경기결과는 어떻게 될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달아날 수 있는 기회 짧은 리쉽을 길었어요 백핸드 김현주의 서비스 배우기 정331 김하영의 공격을 벗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하늘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